8월의 천마산 프로룸이 가득한 8월인데요 제가 오늘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천마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풀과 나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8월에 천마산의 모습인데요 계곡도 너무 좋고요 나무도 너무 푸르릅니다 여러분께 또 천마산의 초입 모습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날파리가 너무 많아서 영상이 좀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곡 옆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죠 잎이 마주나기면 물풀의 나무가하고 인동가가 많은데요 이 친구는 인동가의 병꽃나무입니다 병꽃나무는 꽃이 녹색으로 폈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붉은색으로 지는데요 이거 바로 우리나라 특산식물입니다 특산식물이란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식물이죠 여러분께 병꽃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숲이 지금 너무 우거져가지고 날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촬영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래도 촬영은 계속됩니다 요거 보면은 이렇게 열매가 조금씩 달렸어요 그죠 이렇게 요거 잎이 일단 마주나기죠 그죠 잎은 마주나기고 겨울로는 뭐 여러 원시 형태인데요 그죠 그리고 와편축가의 작살나무입니다 우리 정원에는 돔작살나무가 이제 겨울로는 동그란 형태로 있고요 이 친구는 여기 좀 뾰족한 끝부분이 쪼그렇게 요런 형태 그게 바로 자연상태에서 볼 수 있는 예 작살나무랍니다 겨울로는 여기 한번 볼까요 그죠 이렇게 좀 보이죠 그죠 네 네 마주나기에는 네 물풀의 나무가 뭐 인동가 단풍나무가 예 방금 마편축 촉과 그 다음에 노박동굴가의 화살나무속 뭐 다섯 개 정도가 예 중부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친구는 예 마편축가의 작살나무입니다 어 계곡 건너편에 꽃이 예쁘게 많이 폈습니다 그죠 요런 형태인데요 이게 아 마편축가 잎은 마주나기면서 어 잎에서 누린내가 나는 네 누리작나무입니다 어 누리작나무가 꽤 커가지고 멀리서 봐도 참 예쁩니다 그죠 여러분께 누리작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금 누리작나무를 저기 멀리서 좀 봤는데요 아 바로 이 나무에요 지금 이 친구는 꽃이 없는데 일단 잎은 좀 큽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어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예 그리고 잎을 요렇게 해서 향을 맡아보니까 예 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예 그 마편축가의 누리작나무랍니다 아 아 길가다 보면은 이렇게 잎이 둥근 형태로 꽤 크죠 그죠 손바닥만한데요 이 친구는 예 쪽동백나무죠 그죠 떼중나무가에 쪽동백나무인데요 어 쪽동백나무는 보통 소지가 이렇게 많이 벗겨집니다 여기는 뭐 많이 벗겨지지 않는데 예 여기 그죠 이렇게 많이 벗겨집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께 잎이 거의 둥근 형태인 예 이쁜 어긋나기 떼중나무가에 쪽동백나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예 동네 뒷산에는 사실 이 나무를 좀 보기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잎을 보니까 어긋나기죠 그죠 근데 뭘 이렇게 가까이 봐도 칭맥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제가 아가씨 주름치마처럼 너무 어 줄이 많고 예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칭맥이 하나만 뜯어볼게요 칭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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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까치박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잎이 이렇게 보겹이죠 그죠 잎이 한 장이면 단엽 이렇게 이제 여러 장이면 보겹인데요 이 하나를 소엽이라고 하죠 소엽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네 개니까 아홉 장이네 그죠 아홉 장 정도 되는데요 잎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면은 어긋나게네 그죠 그리고 잎에 보니까 거치가 하나도 없죠 그죠 거치라는 거는 잎 가장자리 톱니를 말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요거는 다름나무로 보여집니다 다름나무는 어 나무가 나중에 좀 크면은 어 숲이 조금씩 이제 떼밀처럼 조금씩 이렇게 벗겨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떼밀이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어 떼밀이나무 예 다름나무로 동정해 볼게요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일단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이렇게 마주나기인데요 당겨 보겠습니다 아 겨울로는 요렇게 요런 모습인데요 아 요거 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예 화살나무 예 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은 회임나무죠 그죠 노박동글과 화살나무속인데 노박동글과 화살나무속은 아 다 잎이 이렇게 마주다기에요 그죠 예 예 여기에 교란을 입으면 화살을 내기도 하는데요 산에서 이렇게 보이면은 요걸 이제 회임나무로 부르면 부르면 됩니다 혼임나물로 해서 우리 봄철 나물로도 많이 먹죠 그죠 여러분께 이쁜 마주나기 그죠 이쁜 마주나기 그죠 이쁜 마주나기인 화살나무의 변종 산에서 볼 수 있는 회임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예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잎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까지도 갈라지고 예 이렇게 짧게는 뭐 한 세 개 정도 까지도 갈라지는데요 이쯤 그 얼핏 보면은 산 결음나무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산 결음 나무하고 이 나무의 가장 차이는 산 결음 나무는 단풍 나무가로 잎에 마주다기고요 이츠구는 이렇게 어긋나귀죠 그죠 박쥐나무입니다 남쪽 지방에 가면 비슷한 나무가 또 있죠 그죠 예덕나무도 있는데 이 친구는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산이 좀 잘 보존된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뭐 동네 뒷산에는 참 보기 힘든데 박쥐나무입니다 여러분께 잎이 3갈래에서부터 5개의 갈래로 갈라지면서 이쁜 이렇게 어긋나귀인 꽃도 아래쪽에서 달려가지고 상당히 예쁘죠 그죠 매꽃 무슨 매듭처럼 그죠 여러분께 박쥐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동네 뒷산에서는 사실 이 나무를 좀 보기 힘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친구는 어 수필을 볼까요 나무가 크니까 수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붉은 줄 같은게 막 보이는데요 예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까치박달입니다 제가 방금 까치박달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가씨 주름 치마처럼 뭐에 주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쁜 어긋나귀 인데 침뱅이 정말 많아요 그죠 요게 숲이 좀 잘 보존된 이렇게 천마산 같은데 좀 계곡 근처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 살아는데요 요거에 아가씨 주름 치마처럼 예쁜 까치박달 이랍니다 동네 뒷산에서는 좀 보기 힘듭니다 오늘은 왼쪽에 이제 계곡이 있구요 왼쪽에 계곡이 있고 그리고 숲이 잘 보존된 네 식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식생이 좋은 곳에서는 이렇게 단풍나무가 자라고 있죠 그죠 예 둘레 여섯 일곱 그죠 여덟 둘레 여섯 여덟 아홉 개 아홉 개에서부터 열한 개 정도로 갈라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단풍나무는 아 제주도 아니면 그 남쪽 지방에서 자라죠 그죠 예 그거는 요게 갈라지는게 한 다섯 개 사 일곱 개 요거는 한 아홉 개 사 열한 개 정도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일단 단풍나무과는 다 잎이 마주나기 입니다 물풀의 나무과 인동과 단풍나무과 마편초과 그 다음에 노박동굴과의 화살나무 속 그죠 한 다섯 개 정도가 마주나기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나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잎을 하나만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자르니까 아홉 개 정도로 갈라져 있고 뒷면을 보면 뒷면에는 털이 많이 있습니다 분지하는 지점에 털이 많이 있죠 그죠 자꾸만 이게 찍고 있는데 모기들이 앉아 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산이 잘 보존된 천마산에서 자라는 중부지방에 또 자라는 당 단풍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또 이게 V자로 두 개로 갈라졌는데요 어 궁금하시죠 그죠 제가 아래쪽에 잎을 하나 주웠습니다 중부지방 산에 가면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층층나무죠 그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달려가 층층이 자라서 층층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잎자는 좀 긴 편이네요 그리고 잎은 지금 볼 수 없지만 잎은 어긋나기입니다 층층나무가에 층층나무는요 맥은 뭐 둘넷 여섯 일곱쌍 정도 그죠 이거 층층나무예요 중부지방 그 산 강원도 쪽도 가면 산에 가면은 이 층층나무를 꽤 볼 수가 있죠 그죠 숲이 이렇게 또 흰색으로 이렇게 또 많이 또 그죠 그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 바로 층층나무예요 층층나무는 중부지방에 가면 웬만한 산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여러분께 층맥이 둘넷 여섯 일곱쌍 정도 되고 가정전에 톱지는 없는 층층나무가에 층층나무를 소개드렸습니다 층층나무가에 층층나무는 잎이 어긋나기지만 층층나무가에 산소유 산소유 산딸나무 산소유들은 잎이 마두나기예요 층층나무가에 층층나무는 잎이 어긋나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작은 나무가 있는데요 작은 나무 치수라고 그러죠 치수 그죠 치수라고 부르는데 이 층층구가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죠 그죠 어긋나기고 잎이 복엽인데 소엽수가 둘넷 여섯 열두장에 한 열세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여러분 제 주위에 있으면 제가 이거를 잎을 하나 여러분 맛을 좀 보라 그럴 거에요 음 제가 지금 씹고 있는데요 뒷맛이 상당히 씁니다 그래서 이걸 쓴 걸 뭐 소태라 그러잖아요 그죠 소태나무예요 어우 지금 너무 쓴맛이 지금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께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면서 거치는 거치는 조금씩 있어요 그죠 거치가 있죠 그죠 아까 다른 나무는 거치가 없었는데 이 친구는 거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잎이 잎에 상당히 쓴맛이 나는 소태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두그루도 소태나무지만 작은 이 나무도 그리고 줄기가 좀 붉은 계통 같아요 거의 보면 여기도 좀 붉은 계통이고 세입은 뭐 녹색이지만 원줄기는 좀 그래도 좀 붉은 계통으로 죽었네요 그죠 아래는 붉은 계통은 아니네요 그죠 거의 작은 가지들은 거의 좀 붉은 계통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께 잎이 쓴 소태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층층 이렇게 자라요 보통 그죠 이 친구도 층층 나무는 아니고요 이렇게 자라는 거는 노린재나무죠 그죠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인데 잎이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톱니가 있습니다 뒤에 잔톱니... 가장자리 잔톱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거의 망상명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열매는 이렇게 새 주둥이처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달리죠 그죠 그리고 잎은 어긋나기인 가을에 이 단풍이 든 잎을 태우면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노린재나무인데요 이게 중부지방 산에 가면 노린재나무를 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 열매가 또 남색으로 파란색으로 예쁜 새 주둥이처럼 달려있는 나무 또 수평으로 좀 자라는 노린재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 볼게요 일단은 첫번째가 입찰해를 보는 거죠 그죠 보교업이로 입찰해를 보니까 입찰해를 마전하게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인동가입니다 인동가의 딱총나무입니다 딱총나무 또 뭐 지렁쿠나무라고도 부르는데 두 나무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편한대로 딱총나무로 제가 불려 드리겠습니다 적골목으로도 부르죠 그죠 여러분께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면서 소엽은 한 다섯장 정도 그죠 많지는 않아요 이 친구는 그리고 잎이 좀 큰 편이죠 그죠 거치도 이렇게 일정하구요 뒤에 보면 뒷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그리고 예 이 친구도 좀 산이 좀 좋은데 가니까 있더라구요 여러분께 인동가의 잎마주나기 딱총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바위에서 꼭 자라는 나무가 있죠 그죠 중부지방 가면 산이 잘 보존된 곳에 가면 자라는데요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화말발돌이입니다 이렇게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고 수국가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가지는 샘털이 있습니다 샘털이란 거는 막대기 같은데 물방울이 있는 그런 털인데요 좀 땡겨볼게요 샘털이 있구요 풍털 이렇게 마주나기고 이 친구는 꽃이 이제 앞쪽에 피는게 아니라 꽃이 묵은가지에서 핍니다 그래서 열매가 지금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요거 묵은가지에서 매암알발돌이 꽃이 핀다 묵매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바위 말발돌이는 세 가지에서 꽃이 피는데 이렇게 철원에서 볼 수 있구요 철원 뭐 고대산 같은데 가서 귀하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남쪽 지방 경상도 가서 볼 수 있는 꽃은 또 앞에서 정단부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꼬리 말발돌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매암알발돌이 중부지방에 철원 같은데 아주 귀하게 볼 수 있는 바위 말발돌이 남쪽 경상도 쪽에서 볼 수 있는 귀하게 볼 수 있는 꼬리 말발돌이 이렇게 말발돌이는 한 3종이 있는 거 같아요 중부지방에 바위 위에서 이렇게 자란다 그리고 센털이 있다 열매가 묵은가지에 있다 치면 매암알발돌이로 동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수국가이입니다 네 앞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똑바로 자랐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슨 나무인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덩굴성 나무도 처음에 이렇게 똑똑 직립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쁜 어긋나기로 보이는데 이거는 다래로 보이네요 둥근 형태가 보통 다래 형태인데 이렇게 좀 거치가 이렇게 좀 촘촘하게 있죠 그죠 이렇게 잎이 처음에는 이렇게 또 좀 날렵하게도 올라옵니다 그죠 그리고 다래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인데요 이렇게 잎이 좀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잎이 큽니다 그죠 잎을 넓히 보니까 이렇게 3주맥으로 보이죠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두 개 이렇게 여러 형태로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산에서 볼 수 있는 뽕나무인데 산뽕나무에요 동네에서 키우는 뽕나무보다는 열매가 상당히 작고 암수 땅그루죠 그죠 잎이 3주맥으로 올라오는 산에서 볼 수 있는 산뽕나무입니다 잎이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나무는 잎이 또 이렇게 작아요 그죠 3주맥은 맞잖아요 그죠 깊은 어긋나기 여러분께 산에서 볼 수 있는 뽕나무 산뽕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어린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어린 나무를 치수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마주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물풀의 나무가에 물풀의 나무입니다 보통 잎이 이렇게 하나 둘 하나니까 다섯 개죠 다섯 장인데 이 하나를 소엽이라 그러는데 가운데 소엽 그죠 가운데 있는 소엽을 종소엽이라 그러는데 종소엽이 가장 큽니다 보통은 어린 나무들은 그죠 잎이 한 다섯 장에서 일곱 장 정도로 마주나게 달리는 물풀의 나무가에 물풀의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섯 장에서부터 일곱 장까지는 물풀의 나무 아홉 장에서부터 열한 장까지는 들매나무랍니다 이 친구는 물풀의 나무가에 물풀의 나무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물가에 보통 많이 자라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숲이 잘 보존된 곳에 자라는데요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죠 그죠 근데 이 친구 잎에 특징이 있습니다 당겨보니까 잎자루에 정같은게 두개가 있죠 그죠 요런거 보면 밀산토는 꿀쌤이라고 보통 모르는데 장미과 벗나무 속 그러니까 벗나무 속들의 특징이죠 그죠 잎도 이렇게 아래쪽이 옆두가 좀 빠졌는데요 잎도 거치는 좀 일정합니다 그죠 요거 기룩나무입니다 그죠 기룩나무는 꽃이 이제 어긋나게 달려서 어 청상하사인데 장미과 벗나무 속이죠 그죠 의외 물가에 좀 그리고 또 식생이 좋은 곳에 많이 자랍니다 여러분께 장미과 벗나무 속 여기 밀산 꼭 봐주세요 밀산이 있는 네 기룩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룩나무 소지는 이런 색깔이에요 고정색 비슷하다고 말씀 드려야 되나요 요런 색인데 네 일산이 있는 우리 자생 자생 벗나무 여러분께 기룩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그 일반 산에서 보지 못하는 또 식생이 좋은 곳에 자라는 나무들 위주로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래 옆으로 요렇게 열매가 어긋나게 달린 거는 요거는 기룩나무 열매에요 네 여러분께 기룩나무 열매도 또 보여 드립니다 장미과 벗나무 속으로 벗질어 보셔도 되죠 그죠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나무들이 어렸을 때는 그죠 잎이 이렇게 좀 날렵하죠 그죠 근데 커질수록 이렇게 두 잎이 둥글둥글 둥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큰 나무들을 보면은 이렇게 둥근걸 많이 보죠 그죠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요렇게 또 날렵한 잎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바로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어 우리나라 키위 맛을 내는 예 다래입니다 다래 이쁜 어긋나게죠 그죠 이렇게 둥글성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직립으로 올라옵니다 예 다래입니다 이렇게 낀 계곡 모습이 너무 예쁜데요 여기 바위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저 위쪽에도 있고요 다 매화 말발돌이에요 예 예 그냥 멀리서 봐도 그냥 알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익히 낀 계곡 아 그리고 아주 푸른 힘이 가득한 예 천마산의 계곡 모습도 보여 드립니다 예 물풀의 나무가 소엽이 다섯 개에서부터 일곱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어린 나무는 또 이렇게 예쁘죠 그죠 잎은 또 이렇게 마주나기인데 그죠 아 어린 나무는 참 예쁜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소엽수가 다섯 개에서부터 일곱 개면서 잎이 마주나게 달리는 중부지방 산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물풀의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아 나무가 지금 뭐 이렇게 좀 쉬워졌는데 요거부터 볼까요 요걸 보면은 일단 이 차례를 보니까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그죠 마주나기고 그리고 열매가 좀 달려 있죠 그죠 열매가 이렇게 지금 정단부에서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요거는 네 지똥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가 라 이것도 이 마주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물풀의 나무가 인동가를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열매가 나중에 지똥처럼 진짜 달립니다 그죠 이렇게 익어갑니다 그죠 물풀의 나무가에 예 지똥 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경계목으로도 많이 심지만 실제 우리 자생에서도 많이 자랍니다 예 물풀의 나무가에 지똥 나무를 소개드렸습니다 이쁜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처음 자랄 때는 이게 큰데 저기 좀 성숙된 나무들의 잎은 예 좀 작습니다 그죠 이건 좀 크죠 그죠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오 나무 상당히 큽니다 예 예 이 나무는 네 중부지방 산에 가면 꽤 볼 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가끔 있는데 특징이 요렇게 수피가 요렇게 그죠 세로로 막 갈라지죠 이렇게 회색으로 보죠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죠 요거는 물박달나무예요 다행히 여기 그 맹아지 잎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잎은 이렇게 불규칙 거치면서 그죠 잎은 일단 어긋나기면서 불규칙 거치고 넥은 뭐 둘넷 이 친구는 한 다섯쌍? 둘넷 다섯쌍 네 잎이 시원찮아가지고 어쨌든 요거는 수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껍질이 많이 벗겨지죠 세로로 그죠 이렇게 회색인데 요거 좀 낮은 지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무는 물박달나무입니다 중부지방 산에 가면 잎이 마주나기인 과들이 있는데요 물풀의 나무과 인동과 그 다음에 단풍나무과 그죠 그 다음에 마편초과 노박동굴과 화살나무속인데요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일단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인동과의 개불나무에요 개불나무인데 개불나무는 이렇게 하나가 꽃자루 하나에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이 두 종이서 핍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볼까요 이렇게 그죠 보통은 그죠 꽃자루 그러니까 열매자루가 지금 있는데 열매자루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피죠 이게 둘이 합치질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층은 떨어져 있는데 그죠 이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개불나무예요 개불나무는 잎이 아래쪽 꼬리가 좀 빠집니다 그죠 이게 개불나무 종류들은 꽤 많죠 그죠 우리가 아는 울릉도에서 자라는 섬개불나무도 있고요 꽃이 빨간색으로 피는 홍개불나무 흰개불나무 또 꽃이 좀 녹색으로 피는 천개불나무 또 각시개불나무 개불나무 종류들이 다 인동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잎이 마주나기예요 그죠 이 친구는 꽃자루 하나에 꽃이 두 개가 펴가지고 열매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붙지 않고 떨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잎도 좀 크면서 잎이 또 이렇게 엽두가 좀 빠지는 형태 그죠 꼬리가 있는 요거 개불나무입니다 그죠 개불나무 그죠 개불나무 숲이 한번 볼까요 숲이 한번 특징적인 건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또 산이 잘 보존된 천마산에서 또 여러분께 개불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서 식생이 가장 좋은 식물성 식물종이 가장 다양하고 숲이 잘 보존된 게 이 천마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마산을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일반 뭐 제가 청계산도 소개해 드리고 분당 동네 뒷산 불곡산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여기는 그런 산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다양한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나무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리고 있답니다 이 친구는 개불나무입니다 개불나무 잎 그죠 손가락 길이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잎은 마주나기 그죠 열매는 열매 자루가 하나인데 열매가 두 개 달려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이생 개불나무입니다 중부지방 산에 산 어디를 가도 예 참나무 육종이 많죠 그죠 상덕굴 졸갈신 제가 앞자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친구는 예 밤나무 같아요 밤나무 그죠 밤나무인데 제가 잎을 하나 주셨죠 잎 가장자리가 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침으로 되어 있고 잎자루도 잎자루는 이렇게 좀 있으면서 좀 이렇게 날렵한 형태인데요 어 좀 땡겨 볼게요 잎 가장자리 침이 이게 녹색이죠 그죠 녹색이면 밤나무예요 예 그리고 옅은 노란색이면은 이제 그 상꿀이고요 상꿀 상수리하고 굴참나무죠 그죠 이거는 밤나무입니다 그 중부지방 산에 가면 웬만한 데는 우리 참나무가에 밤나무가 많이 있어요 앞에 보이는 나무 예 밤나무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와 이게 습기가 많고 예 이렇게 숲에 들어왔더니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모기 많이 물리고 지금 날파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도 촬영은 계속 돼야 되죠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아 잎이 일단 마주나기죠 그죠 그죠 그 잎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갈라졌는데 가운데께 이렇게 쭉 빠져있어요 빠져있어요 그죠 신나무입니다 신나무는 다풍나무가로 열매들은 다 이렇게 요렇게 달리죠 그죠 이렇게 시가라 그러는데 예 요게 바로 신나무예요 예 숲이 잘 보존된 곳에서 자라는 그 예 요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가운데가 많이 빠진 형태 여러분께 단풍나무가에 신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산에서 자라는 고산에서 자라는 신나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복작나무가 있죠 그죠 복작나무 다음에 그 산기여름나무 그죠 산기여름나무 그 다음에 부계꽃나무 시작나무 청시작나무 뭐 한 5개 정도 정도가 고산에서 자라죠 그죠 이렇게 요거는 신나무는 좀 낮은 데에서 자라고 방금 살펴본 5종 정도는 고산에서 자란답니다 여러분께 신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이 어린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이 나무인데요 얼핏 보면은 단풍나무 잎처럼 생겼죠 그죠 단풍나무가는 맞습니다 잎이 이렇게 마주 나기니까 단풍나무가가 맞죠 그죠 이 아래쪽이 거의 수평에 좀 가깝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다 그런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잎은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로 갈라져 있죠 그리고 한 중간 정도까지 갈라져있지 아주 밑에까지 갈라져있진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고로새 수액으로 먹는 고로새 나무입니다 고로새 나무는 단풍나무가로 이렇게 잎이 마주 나기고 잎은 잎자루가 이렇게 있으면서 요쪽 부분에 다 거치는 없어요 다 전체적으로 그죠 톱니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톱니가 없고 그리고 또 이쪽 이렇게 잎과 잎 사이에 요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여기도 보면 쪼보러 가 있죠 그죠 요거 바로 우리가 고로새 수액으로 먹는 단풍나무가의 고로새 나무입니다 고로새 나무는 잎에 거치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는 거의 수평 형태죠 이렇게 잎은 뭐 둘 한 다섯 장 다섯 갈래로 보통 많이 갈라지네요 여섯 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다섯 개는 여섯 개로 갈라지는데 요거 바로 고로새 나무랍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무는 우선은 일단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죠 그죠 그리고 어 잎을 당겨보니까 이 나무가 바닥에 이 나무가 이마 아래쪽에 뭐 밀선과 정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죠 요걸 밀선 또는 꿀새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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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리는데 요기 있으면 장미가 벗나무 속이죠 벗나무라 보셔도 좋은데 톱니나 거의 뭐 이렇게 좀 잔톱니가 일정합니다 그죠 꼬리가 좀 빠졌고요 그죠 친구는 잎을 보면 털이 좀 있어요 털 보이시나요? 잎 뒷면도 털이 좀 있는데요 잔털 번나무입니다 봄날 벚꽃축제 할때는 꽃만 먼저 피었는데 이 친구는 꽃하고 잎하고 같이 나오죠 그리고 산에서 볼 수 있는 자생 번나무는 아래쪽이 잔털 번나무 좀더 올라가면 번나무 그 위가 산번나무 자라는데요 이 친구는 잎자율에 털이 있어서 그리고 좀 낮은 지대에 자라서 잔털 번나무로 동정해 드리겠습니다 산에 번나무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잔털 번나무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이렇게 잎이 마주닫게 됩니다 잎은 주맥이 하나 있고 층맥이 두 개여서 삼주맥으로 출발하는데요 이 친구는 얇은 잎 고강나무로 보입니다 그 줄기가 나중에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보면 축구공 모양이 되죠 예측은 수극가라 잎이 마주나기죠 그죠 제가 수극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수극가도 잎이 마주나기입니다 산수극 뭐 이런 것들이 잎이 마주나기인데 거치는 조금 띄엄 띄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께 고강나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고강나무는 얇은 잎 고강나무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얇은 잎 고강나무로 동정을 해 드릴게요 예 잎이 마주나기 줄기가 나중에 축구공 모양이 되는 예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잎을 맛을 보면은 오이 맛이 납니다 그래서 오이순나물이라고도 보통 부르죠 그죠 예 잎 마주나기 예 얇은 잎 고강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무인데요 아래쪽에 잎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잎이 이렇게 삼출렵이죠 그죠 삼출렵인데 이렇게 마주나기네요 그죠 이 친구는 고추나무가의 고추나무입니다 수극가도 잎이 마주나기고 고추나무가도 잎이 마주나기네요 잎이 삼출렵이면서 또 열면은 이렇게 반바지 모양으로 이렇게 달리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반바지 모양으로 달리죠 그죠 그리고 예 고추나무가에 고추나무로 동정해 드리겠습니다 잎이 삼출렵이면서 잎이 마주나기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잎이 고춧잎을 닮았나요 예 고추나무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문데요 일단 잎을 보니까 잎이 타원형인데 어긋나기죠 그죠 요거는 쌀이 손으로 보통 부르는 이게 광대쌀입니다 광대쌀이 나문데요 어 광대쌀이는 열매가 이렇게 삼심피죠 그죠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열매가 잘 보이질 않네요 예 여러분께 열매가 삼심피인 잎은 어긋나기 쌀이 손으로 보통 부르는 나물로 먹는다는 얘기죠 그죠 예 광대쌀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잎이 타원형입니다 거치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예 여러분께 쌀이 손 예 광대쌀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 동네 뒷산에서 볼 수 있는 나무 말고 예 이런 산이 잘 보존된 천마산에서 볼 수 있는 나무를 소개해 드리고 있답니다 예 앞에 있는 나무는 예 이렇게 좀 파이기도 하고 그죠 울퉁불퉁 하죠 그죠 근육질의 나무인데요 예 서어나무입니다 예 서어나무인데 여기 그 잎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이쁜 어긋나기인데 하나만 잘라 볼게요 그죠 예 이렇게 이쁜 어긋나기면서 이렇게 꼬리가 좀 빠지죠 그죠 예 꼬리가 좀 빠지면 예 서어나무입니다 열매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을 텐데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서 예 근육질의 나무 중부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것은 서어나무고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개서어나무입니다 제가 그 최근 그 오생약수 편안길에 다니면서 예 개서어나무라고 동정을 해 드렸는데 그것도 서어나무였는데 제가 오동정을 해 드린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둘넷 여섯 여덟 한 아홉상 정도 되는데 예 요게 서어나무죠 그죠 서어나무는 극상림에서 자란답니다 극상림이란 거는 아주 숲이 잘 보존된 곳을 말을 하는데요 이런데 극상림에서 자란 나무가 대표적인 나무가 서어나무 단풍나무 종류인데 오늘 여러분 그죠 숲이 너무 잘 보존된 곳에 왔잖아요 예 수도권에 제가 볼 때는 식생이 가장 좋은 걸로 제가 좋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답니다 여러분께 서어나무 이렇게 앞쪽이 꼬리가 조금 빠져요 그죠 예 여러분께 근육줄의 나무 그죠 이쁜 평 평안한데 그죠 좀 울퉁불퉁하죠 그죠 멋지네요 서어나무입니다 예 앞에 이 나무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잎이 요렇게 어 젖꼭지처럼 빠져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수평이 수평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요렇게 요런 형태 그죠 요거는 물개암나무네요 그죠 자당나무가인데 예 요거는 물개암나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앞쪽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개암나무고 이 친구는 여기 오면서 조금 이렇게 가는 형태 그죠 이렇게 여기서 수평이 아니고 조금 삼각형 형태로 가는 형태면 요거는 네 물개암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물개암나무는 열매가 이렇게 요렇게 둥글게 달면서 이렇게 쪽 빠지죠 그죠 개암나무는 그냥 요렇게 달리는데 물개암나무는 요렇게 요렇게 빠집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물개암나무입니다 참고로 참개암나무는 네 제주도에서 자란다고 하더라구요 네 저도 정확히 물개암나무 참개암나무는 그 열매가 좀 비슷해 가지고 구별이 잘 안되는데 어쨌든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는 네 참개암나무랍니다 어 이 앞에 있는 나무가 쌀이 순으로 보통 부르는 네 그 나물로 먹는 광대쌀입니다 열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잎은 요렇게 거치가 없으면서 어긋나기인데요 잎은 열매는 삼심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한번 당겨서 볼게요 한번 따 볼게요 세개로 갈라졌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세개로 뭐 다섯개로 갈라진 것 같고 보통은 대국가 친구들이 중간 대국가거든요 공가가 아니고 보통 열매가 한 세개로 갈라지는데 이게 뭐 세개 아니죠 그죠 다섯개로 갈라졌는데 보통은 세개로 갈라집니다 대국가 친구들이 그냥 뭐 다섯개로 갈라졌는데 세개로 많이 갈라지니까 대국가는 열매가 삼심피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예 쌀이 종류들이 대부분 다 그 콩간데 이 친구는 예 대국가에요 그래서 이쁜 어긋나기죠 그죠 예 여러분께 대국가에 그죠 열매가 보통 삼심피인 세개로 갈라져 있는 예 광대쌀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쌀이 순으로 뭐 또 나물로도 맛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한여름 예 천마산의 순모숲입니다 아 지금 날파리하고 모기들이 많아서 좀 힘들긴 한데 아 그래도 산책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식물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그죠 여기는 식생이 좋은 곳이라 일반 산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 여러분께 오늘 정말 식생이 좋은 곳에서 자라는 중부지방의 나무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답니다 아 앞에 있는 이 나무들이 보이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드릴게요 아 이 나무는 잎이 타원형이면서 잎이 어긋나기인 광대쌀이입니다 그죠 열매가 삼심피라 열매가 삼심피라 예 쌀이지만 예 콩가가 아니고 대극가입니다 이 친구는 예 이 친구는 그렇고 여기 있는 친구는 예 일단 여기 작은 가지가 보면 좀 붉은 계통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도 거의 주먹 쥔 것처럼 이렇게 겨울눈이 있는데요 요거 잎은 어긋나기면서 잎은 어 톱니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잎이 상당히 쓴 예 소태나무입니다 예 소태나무고요 또 옆에 있는 이 나무 보니까 음 일단 거치가 없고요 복엽인데 잎은 어긋나기입니다 어긋나기고 어 초엽수는 한 7산 정도 7개 정도 근데 요거는 그 떼밀이나무 그 다름 나무로 보이네요 그 겨울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그 나무들은 지금 여름인데 내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절을 한계절 두계절 일찍 가요 벌써 내년 그 잎이라든지 아니면 꽃을 피울 이런게 겨울을 미리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께 어 거치가 없고 수피가 떼밀인 떼밀이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어 잎이 일단 마주닭이죠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인동가에 개불나무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잎이 이렇게 털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뒤에서 털이 많은데 만지면 솜털을 만지는 것 같아요 예 요거 예 올개불나무죠 그죠 올이란 것은 꽃이 일찍 핀다는 의미인데요 어 봄날 발레리나 꽃으로 상당히 예쁘죠 그죠 예 요것도 숲이 잘 보존된 곳에 이 올개불나무가 있답니다 예 봄날 일찍 꽃이 너무나 예쁜 예 여러분께 올개불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저는 여기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눈을 감았는데 오 요거 올개불나무네 예 올개불나무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네 중부지방 어디가다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일단 잎은 어금닭이로 달리고요 잎이 요렇게 갈라지지 않은 잎 요렇게 또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갈라진 잎 두 가지 형태인데요 잎을 잘라서 향을 맡아보면 생강향이 나죠 그죠 예 생강나무예요 여러분 봄날 그 동네에서 산수꽃이 노랗게 필 때 산에서 이렇게 암꽃하고 숯꽃이 따로 피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바로 생강나무입니다 지금 여기 이거는 열매가 아니고 꽃눈 같아요 꽃눈은 좀 둥근 형태고 대부분 다 길쭉한 형태는 잎눈이거든요 이거는 꽃눈 같습니다 여러분께 잎이 두 가지 형태면서 생강향이 나는 중부지방 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생강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부지방 어디가도 사실 이 나무가 많죠 그죠 예 소엽수가 뭐 다섯 개서부터 일곱 개면서 잎이 마주나기인 그죠 물푸래나문데 2층과 물푸래나무네요 물푸래나무는 뭐 이렇게 수피가 평화로죠 그죠 뭐 이렇게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죠 정서엽이 가장 좀 크죠 그죠 여기 가운데 있는거 그죠 근데 더 크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물푸래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잎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도 같은 나무들인데요 일단은 줄기를 보니까 털이 이렇게 많아요 먼지같은 털이 되게 많죠 그죠 저희 친구는 찰피나무로 보여집니다 피나무도 있고 찰피나무가 있는데 찰피나무는 이렇게 먼지같은 털이 이렇게 많아요 뭐 잎은 요렇게 뭐 요런 형태인데 겉이도 막 이렇게 좀 불기실적으로 있고 뒷면도 털이 많죠 그죠 그리고 예 찰피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좀 산이 식생이 좋은 곳에서는 이렇게 찰피나무도 있답니다 방금 찰피나무를 살펴봤는데요 어 제가 하늘을 찾아보니까 이 나무들이 다 찰피나무 같아요 앞에 있는 이 세그루 네그루가 다 찰피나무 같습니다 그 피가 요렇게 가로로 조금씩 갈라지네요 그죠 이렇게 그죠 멀리서 보니까 위에 보니까 잎이 좀 둥글둥글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찰피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어 8월 중순 네 푸르름이 너무 좋습니다 하하하 예 찰피나무였습니다 중부지방산에 가면은 네 상떡굴 졸갈신 그죠 상소리나무 떡 떡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심갈나무 이렇게 겨울에 잎이 없는 네 이런 참나무 육종이 많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나무예요 네 지금 잎을 볼 수가 있는데 잎이 잎자루가 있고 이렇게 조금 뭐야 침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졸참나무로 보입니다 잎도 참나무 육종 중에는 가전이 작고 도토리도 거의 총알 모양이죠 그죠 이렇게 총알 총알 모양인데 이거 졸참나무예요 제가 최근 청계산 가가지고 졸참나무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여러분께 오늘 졸참나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또 가을에 단풍이 또 붉게 물들어서 참나무 종류 중에서는 단풍이 최고 예쁜 것 같더라구요 여러분께 도토리가 총알 모양이면서 잎이 좀 작고 잎자루가 있으면서 여기는 침이 조금 있는 거치는 그리고 숲에는 세로로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는 앞에 있는 이 나무 졸참나무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앞에 잎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진 잎이 있는데요 생강나무인데 열매를 여러분께 지금 녹색인데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죠 생강나무는 농나무가로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매를 또 여기 그죠 여러분께 생강나무 농나무가에 생강나무 생강나무들은 잎이 3주맥이 많죠 그죠 나중에 남부지방의 식물 소개해 드릴 때도 보면은 농나무가 친구들은 네 3주맥이 많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께 생강나무 열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그 잎이 마주나귀로 있는데 그죠 잎이 여기 다섯 장이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사이 질빵인데 이렇게 있으면은 할미 밀망이네요 여기 할미 밀망은 좀 보기 쉽지 않던데 여기 할미 밀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미나리 아제비카의 으아리 속 이쁜 마주나귀 잎이 소엽이 한 다섯 장씩 달리는 예 할미 밀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일단 잎이 삼출엽이죠 그죠 삼출엽 그죠 어긋나귀로 달렸는데요 콩가의 식물이죠 꽃이 꽃자루 좀 긴 형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요거는 네 잎이 둥근 형태면서 삼출엽 요거는 쌀이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예 앞에 이렇게 잎이 삼출엽이죠 그죠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거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감는거 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어 요거는 칡이죠 칡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다닐땐가 형들 따라서 가니까 이 잎이 없는데 형들이 이거 알아보더라구요 형이 이거 어떻게 알아라 그랬더니 이걸 야 이거 봐봐라 이게 저기 줄기에 다 겨울에요 이렇게 봄에 털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 알아보더라구요 형들이 그래서 제가 어 칡 줄기에는 털이 있었어 형들이 알아보는구나 잎이 없는지 알아보더라구요 바로요 그래서 이걸 땅을 캐가지고 칡을 캐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예 잎이 삼출엽에서 거의 마룬 목걸이죠 그죠 예 요거 우리가 칡을 뿌리를 칡으로 먹는 예 칡입니다 칡 그죠 이거는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 등은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칡하고 등하고 같이 감고 두 개가 이렇게 반대로 감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 칡은 시계 있으면 시계면 그죠 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시계 반대 방향 같아요 예 칡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나무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기 가까이에서 잎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잎이 마주나기죠 그죠 이렇게 마주나기 그죠 마주나기면서 잎은 삼출렵입니다 그죠 그 거치는 뭐 하나 두 개 정도 세 세 개 정도 한 두 개부터 한 네 개 까지 거치가 있는데요 요거 복자기입니다 복자기 복자기는 좀 낮은 지대에서 자랍니다 우리 정원에도 복자기를 많이 심어 놓죠 그죠 예 잎이 마주나기 잎이 삼출렵인 톨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뒷면에 그죠 예 그리고 거치가 뭐 열상 이상이면은 고산에서 자라는 복작나무죠 그죠 주피도 조금 갈라진 것 같아요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정원에서도 많이 심지만 우리 자연에서도 볼 수 있는 예 천마산 천마산에서 만난 예 복자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단풍나무가로 잎은 마주나기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잎이 한 뭐 세 갈래에서 이렇게 한 다섯 개 가지 갈라지는데요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죠 그죠 어긋나기인데 열매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죠 아래쪽에 그죠 당겨 볼게요 열매가 좀 큽니다 아주 실하게 이게 박쥐나무 열매에요 남색으로 달렸는데 여러분 뭐 박쥐나무 꽃은 찍었지만 열매를 못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열매를 한번 깨끗이 잘 찍어 드립니다 예 잎은 어긋나기 열매가 남색으로 달려있는 예 박쥐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예 지금 잎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잎은 일단 마주나기네요 그죠 예 마주나기고요 어 이 껍질이 막 벗겨지죠 많이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아 물참대로 종종 해 보겠습니다 이쁜 마주나기 소극가인데 예 이렇게 소지가 이렇게 많이 벗겨집니다 이렇게 소지의 껍질이 많이 벗겨져요 예 요거 예 물참대로 동종 해 보겠습니다 수극가에 수극가에 잎의 마주나기입니다 물참대 말발돌이 매암 말발돌이가 상당히 헷갈리죠 그죠 예 왜냐하면 같은 것과 같은 속입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예 물참대로 동종 해 보겠습니다 소지에 샌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샌털이 있으면은 매암 말발돌이인데 샌털은 없습니다 껍질이 많이 벗겨지는 예 요거 예 물참대로 동종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계곡 바위 위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건 나무가 조금 큽니다 한 2m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어 여기 그 이런 이건 그 쪽동백 나무처럼 이렇게 소지가 많이 벗겨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거는 물참대로 동종 해 보겠습니다 예 매암 말발돌이하고 좀 비슷하지만 예 선모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소지에 그죠 껍질이 많이 벗겨지는데 요거 예 물참대로 동종 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뭐 매암 말발돌이하고 물참대하고 말발돌이 있는데 세 개가 전부 다 수급가 저기 수급가하고 속도 같거든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예 요거는 우선은 이렇게 껍질이 많이 벗겨져서 제가 예 물참대로 동종 해 보겠습니다 예 또 좀 날렵한 것 같아요 그죠 소지에 저기 센털은 없기 때문에 매암 말발돌이는 아니죠 열매를 보면 좋을 텐데 열매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물참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어 잎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올라가서 예 어 잎을 보니까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 저거죠 이렇게 삼출력이 삼주맥이죠 그죠 삼주맥인데 요거 예 뽕나무로 보입니다 뽕나무인데 산에서 있으니까 삼뽕나무입니다 우리가 먹는 옷이 뽕나무 보다는 네 열매가 좀 작게 달립니다 그리고 잎은 삼주맥인데 요게 산에서 자라는 삼뽕나무에요 여러분께 예 산에서 자라는 이쁜 어긋나기 삼두맥인 삼뽕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바위 위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매암 말발돌이가 많은데 이 친구는 껍질이 이렇게 많이 벗겨지죠 그죠 봐도 그죠 동백나무처럼 껍질이 많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소지가 샘털이 아니죠 그죠 샘털이 있으면 매암 말발돌이인데 이 친구는 껍질이 이렇게 많이 벗겨지니까 물가에서 자라는 물참대로 보입니다 예 수국가에 여러분께 이쁜 마주나기인 예 물참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위 위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함 살펴 볼게요 일단 잎이 이렇게 막이나게 저 그죠 그리고 만져보니까 솜털처럼 엄청 부드럽습니다 털이 많죠 앞에도 많고 뒤에도 많고 인동가에 올개불나무죠 꽃이 일찍 핀다는 뜻이 올 인데요 발레리나 꽃처럼 예쁘잖아요 열매도 이렇게 두 개씩 달리죠 개불나무 종류는 하나에 꽃줄기 하나에 꽃이 두 개가 펴가지고 두 개의 열매가 달리는데요 바위에서 멋지게 자라는 골개불나무입니다 이 앞에 얼핏 보면 뱀처럼 보여요 산으로 감고 올라갔는데 이게 다래둥그리에요 개궁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여러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에 있는 이 나무 얼핏 보면 굴참나무로 보이는데요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있는 이 나무는 굴참나무하고 비슷하게 코르크가 발달했습니다 그죠 코르크게 삼총사가 있죠 그죠 굴참나무 이나무 개살구나무 황병나무 이렇게 코르크게 삼총사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친구가 바로 개살구나무에요 제가 여러분께 이 나무 소개해 드리려고 입경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답니다 그죠 이 껍질 하나 까면 안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좀 요런 모습인데 요게 바로 살구나무도 아니고 개살구나무입니다 개자가 붙으면 살구나무보다 못하다는 뜻인데요 요게 우리 자연산 개살구나무에요 잎을 보면 좋을텐데 너무 높아가지고 입보기가 쉽진다는 것 같아요 앞에 제가 주위에 있는 잎들을 주웠습니다 잎자로 좀 길면서요 톱니가 이렇게 요런 모습이에요 톱니가 좀 뭐 불규칙적으로 좀 큰 편이죠 톱니가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미과 본다 장미과죠 그죠 장미과 충맥이 몇 갠지 볼까요 충맥은 둘넷 한 다섯 개 둘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있는데 여기 좀 낫네 둘넷 다섯 여섯 개 한 일곱 상까지 있는데 톱니는 그냥 그죠 요런 조금 톱니가 좀 거침이다 그죠 요게 바로 개살구나무 잎이에요 여러분께 개살구나무 잎하고 또 수피도 보여 드립니다 오늘 귀한 친구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자연상태에서 개살구나무를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너무 오래되었고 막 이끼가 끼고 했는데 그죠 코르크게 삼총사죠 그죠 쑥 들어갑니다 이 친구도 여러분께 자연상태에서 볼 수 있는 개살구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덩굴속으로 가는 나무가 있죠 그죠 잎이 이렇게 시끄끄끄끄하게 하얗게도 보이는데요 요거 개다래로 농정해 보겠습니다 낮은 지대에는 뭐 개다래하고 다래가 있고 좀 높은 고산에는 이제 지다래가 사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개다래로 보입니다 이렇게 잎이 하얗게 해가지고 그 밑에 꽃이 있으니까 유인곤충이나 이제 버리나 나비들한테 오라는 거죠 그죠 요거 예 개다래로 농정해 보겠습니다 개다래로 먹으면 매운맛이 나죠 그죠 다래하고 개다래하고 헷갈릴 때는 이렇게 줄기를 잘라 보면 되는데요 줄기를 잘라 보니까 안에 하얗잖아요 그죠 그걸 뭐 흰색수라 그러거든요 속을 보고 수라 그러는데 흰색수면 여기 개다래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얕은 갈색 개단식 수면 다래 진한 갈색 개단식 수면은 이제 지다래인데요 여기 또 잎도 제가 여러번의 도움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 두 개를 앞뒤로 면으로 해놨습니다 그죠 침략은 둘넷 큰게 둘넷 한 5쌍 정도가 있는데요 앞쪽은 좀 빠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 그 다래는 코팅된 느낌이 나고 침도 저기 거치가 좀 첨첨합니다 얘는 좀 아주 첨첨하진 않죠 그죠 이게 바로 개다래입니다 개다래하고 지다래는 잎이 하얗게도 변합니다 그죠 다래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께 꼬리가 좀 빠지면서 그죠 엽두가 좀 꼬리가 좀 빠지죠 그죠 그리고 개다래면서 아 그 다음에 그 하얀 갈색 흰색 수가 있는 개다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개다래 열매는 개자가 들어왔으니까 못먹죠 그죠 뱃두라고 먹어보니까요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동굴성인데요 잎단 잎은 어근닥이죠 그죠 맥은 오즈맥인데 잎이 코팅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청가시덩굴이죠 청가시덩굴이죠 가시는 거의 뭐 이렇게 기역자 모양 그죠 이렇게 거의 90도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요 청가시덩굴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산에 가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죠 청가시덩굴이었습니다 요렇게 있으면서 질주가죠 그죠 꼬리가 빠졌죠 그죠 이거는 물기압나무예요 잎도 이렇게 옆두가 일자가 아니고 조금 요렇게 해서 요런 형태 그죠 예 이게 바로 예 이게 바로 물기압나무랍니다 여러분께 물기압나무 열매를 또 보여드립니다 자당나무 가루 잎은 이렇게 어긋나 그죠 그죠 어우 길 옆에도 이 나무가 있네요 예 숲지가 이렇게 평화로죠 그죠 껍데기가 벗겨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노박동글과 하살나무소 그죠 하살나무 해임나무 그 다음에 해나무 참외나무 나르해나무 해목나무 이런 것들이 다 마주나기고요 그리고 꽃도 예 치사나서로 피죠 요렇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 피면 꽃이 요렇게 세 개를 핍니다 가운데께 먼저 피고 두 개를 나중에 피는데 요런 형태가 치사나선데 치사나서로 꽃차를 피어요 잎은 마주나기죠 그죠 예 열매를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열매 엄청 많이 달렸죠 그죠 열매를 보니까 그죠 다섯 개로 갈라져 있는데 날개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오수성인데 날개가 없으니까 참외나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께 조금 여기 있게 고산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아주 고산은 아닌데 예 예 여러분께 잎이 마주나기 달리는 노박동굴가의 화살나무속 예 또 열매까지 아주 참한 참외나무 열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유 화루사리가 극성이여가지고 찍는데 참 여러상이 많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문데요 요렇게 지금 열매가 달렸네요 그죠 열매가 요렇게 잘 달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남아있는데요 앞쪽이 거치가 촘촘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야광나무입니다 물가스렇게 야광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예 식성이 좋은 곳에 자랍니다 요렇게 요거 열매인데 따 볼게요 요렇습니다 바슬 한번 볼까요 바슬 한번 볼까요 바슬이 상큼하고 좋습니다 아주 이 친구도 장미과라 하얀색으로 꽃이 피죠 그죠 아주 잎이 아주 여기 거치가 촘촘하게 있으면서 이쁜 어긋나긴데 그죠 이렇게 날파리 때문에 진짜 찍기 너무 힘드네요 잎을 하나만 따 볼게요 요게 괜찮겠네요 요런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야광나무입니다 야광나무에 털은 별로 없는거 같아요 네 뒷면은 메기 둘 둘 넷 다섯 쌍정도 있는데 거치가 촘촘하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날카롭진 않고 그죠 야광나무랍니다 야광나무는 계곡 주변에서 살아요 앞에 있는 나무도 야광나무죠 그죠 그죠 식성이 좋은 곳에 자랍니다 계곡 같은데서 많이 자라더라구요 여러분께 이쁜 어긋나기로 달리면서 거치가 촘촘한 형태 날카롭지는 않고 하얀색으로 꽃이 피면서 열매가 이렇게 열매자루가 긴 형태 이거 물가에다 자라는 야각나무입니다 야각나무 숲에는 제가 좀 가볼까요 세로로 조금씩 갈라진 것 같더라고요 세로로 조금씩 갈라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야각나무죠 여러분께 야각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잎을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잎 아래쪽이 왼쪽과 오른쪽이 좀 틀리잖아요 제가 짝꿍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잎은 좀 꺼끌꺼끌합니다 이게 바로 너름나무죠 너름나무가 친구들은 거의 이렇게 짝꿍룡입니다 칭백은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열, 세, 네 개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 잎이 또 거칠거칠합니다 특징이 아래쪽이 이렇게 짝꿍룡입니다 너름나무는 그래도 잎이 좀 큰 손가락 길이만 한데요 참누름나무는 진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합니다 여러분께 잎은 어긋나기 엽자는 짝꿍룡이 제 표현으로 너름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인어마음 살펴볼게요 잎을 보니까 잎은 일단 어긋나기네요 그죠 어긋나기고 만져보니까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그리고 잎을 하나 뜯어보면 충맥은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사양 정도 되는데 거치가 큰 톱니 안에 톱니가 또 있어요 그죠 겹톱니죠 그죠 여기가 바로 팥배나무입니다 열매가 팥만하게 달리는데요 빨갛게 나중에 중부지방 산에 가면 어디든지 볼 수가 있는데 숲이 이렇게 평활합니다 껍데기가 잘 안 벗겨지고 평활합니다 여기도 보이는데요 이거 팥배나무로 동정해보겠습니다 팥배나무가 더 큰 나무가 이것도 큰 나무가 팥배나무 같은데 예전 열매가 떨어진 기억이 있네요 작년 열매 같은데 요런 식으로 달립니다 여러분께 이쁜 종이장처럼 얇고 이중 거친 이쁜 어긋나기 장미과의 팥배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잎이 보격으로 이렇게 어긋나기로 달려있죠 그죠 가시도 어긋나기 인데요 이층거는 산초나무입니다 향이 좋아서 꽈자체가 운향가죠 그죠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주로 산초나무 남부지방에는 가시가 마주나게 달리는 축폐나무를 볼 수가 있답니다 향이 좋은 산초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버드나문데 호랑버들로 보이네요 아 잎이 이렇게 두껍죠 그죠 그리고 주맥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뒤는 거의 망상맥 비슷한데 층맥은 둘레여서 한 여덟아홉삼 가까이 되는데요 예 이게 바로 예 겨울로는 좀 통통합니다 그죠 그리고 산에서 볼 수 있는 호랑버들로 동종해보겠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가래나무에요 가래나무 가래나무는 중부지방하고 북쪽지방 북한하고 만주지방까지 자라는 나무죠 그죠 열매를 여기 볼 수가 있는데 호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호두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호두나무는 이란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가래나무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이죠 그죠 이 피 이렇게 복엽인데 소엽수가 둘레여서 한 열세장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열매 가지고 지압을 하고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숲 해설가 할 때도 자연이름이 가래나무였습니다 여러분도 자연이름 하나씩 정해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께 중부지방 그리고 북쪽지방에서 만주지방까지 자라는 가래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서 가래나무를 제대로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예쁜 복엽이고 그리고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엄청 많이 달려 있는데요 이게 바로 가래나무 열매랍니다 요즘 가래나무 보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지압하고 많이 놀았는데 그죠 여러분께 중부지방 북쪽지방 만주지방까지 자라는 가래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비슷한 호두나무가 있죠 그죠 호두나무는 이란과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이에요 예 가래나무였습니다 와 이 앞에 저기 그 달에 열매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죠 달에가 그죠 달에는 이렇게 거치가 촘처럼 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좀 강타원형 그죠 그리고 잎도 코팅된 느낌인데요 이게 바로 달에입니다 달에 잘 모르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키 맛이에요 키 맛 토종 키위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달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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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